안녕하세요. 판례원구 오문장립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원구 행정 이의신청과 새로운 처분사건입니다. 선거인은 2022년 3월 17일이고 사건번호는 2021-2-53894 판결입니다. 판례원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원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 이의신청 기각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입니다. 말이 좀 길죠. 하여튼 지적재조사를 하면 내 땅이 남의 땅에 물려있거나 내 땅이 줄어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차액만큼 내 땅이 줄어든 만큼의 조정금을 주게 되는데 이 조정금의 금액을 너무 작다라고 이의신청을 하죠. 이의신청을 했더니 이의신청 기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취소청구를 하게 된 거죠. 뭔가는 토지소유자이고 피골당진시장입니다. 파악이 환송됐는데 결국 원고가 재소조용 신청을 이긴 거죠. 이 사건은 처벌을 이긴 건 아니고 다시 심판해라. 각하됐는데 다시 심리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사지광이 이렇습니다. 원고는 2018년 1월 9일날 당기시장으로부터 조정금 6200만 원을 받아가라는 통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적재소자를 해서 이렇게 반대하게 만들었더니 이 땅이 좀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땅만큼 돈을 줄 텐데 그 돈이 6200만 원이다 라고 해서 원고한테 주겠다고 통지를 한 겁니다. 그럼 원고가 6200만 원 너무 적어요 라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을 하니까 당기시장에서 시장의 시가 유연회에 심의유결을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심의유결을 해봤더니 6200만 원이 맞다 라고 하면 2차로 같은 금액으로 다시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2018년 9월 4일날 2차 통지에 대해서 취소 재결을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고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기각되니까 2019년 2월에 소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통지를 취소하게 되는데 거기서 원고가 2020년 2월 10일날 1차 통지도 취소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고는 2차 통지에 대해서만 지금 행정심판을 제기를 1차 통지에서는 이의신청했다가 2차 통지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소의를 제기했다가 이게 2차 통지가 아닌 1차에 대해서 소의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1차 통지 취소를 2020년 2월에 추가하게 된 거죠. 추가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 1차 통지는 제소기간이 도가 됐어요. 한참 뒤에 지금 한참 됐죠? 2차 통지가 새로운 처분이면 새로운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새로운 처분이 아니게 되면 1차 통지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1차 통지는 제소기간이 도가 됐는데 결국은 1차는 제소기간이 도가 2차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되어 버려요. 결국 원심은 각하 처분을 판결하게 됩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수익적 행정 처분,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라는 행정 처분을 신청해 거부 처분이 있는 경우,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다시 이를 신청한 경우에 이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조정금에 대해서 지금 너 6차기간이 받아가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의신청을 해서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처분도 새로운 거부 처분이고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이 아니라 새로운 처분을 한 게 봐야 된다.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종정금액이 동일하다는 내용, 요거는 새로운 처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는 2차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라. 그러면 2차 처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금에 대해서 감정을 하다든지 이런 정책을 다시 해서 금액이 적절한지 다시 봐라라고 해서 파기한 거죠. 요사건은 이제 2차 통지가 기각 통지인지 새로운 처분인지 잘 따져봐야 되는데 요게 실질적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돼서 변호사라면 안전하게 두 개에 대해서 모두 제조기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2차 통지에 모두에 대해서 행정시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라도 법원이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고 봐버리면 제조기간 통가로 요거처럼 각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안전하게 행정시판도 1차와 2차를 모두 행정시판에 제기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소송도 1차, 2차 모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거도 안전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당사자가 이렇게 해왔을 경우에 이 판례를 잘 살펴가지고 새로운 처분이라는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행정소송을 어떻게든 승소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판례는 두 개의 처분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잘 따져보는 거고 기준, 수익증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이 신청한 것이 새로운 신청에 대한 거절의 새로운 처분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